오늘 시장 키워드로서는 아무래도 수출,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35% 증가했다, 2분기 수출이 35% 증가했다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수출 증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이익이 개선이 되는 이러한 작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한국 수출입 은행에서는 해외경제연구소가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증가해서 1,500억 달러, 즉 우리나라도 167조 원, 2분기 동안에 167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밝혀있는데요. 일본 전망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1분기 수출 증가율 35.8%였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경기, 호주, 부양책 등을 계속적으로 펼치면서 수출 감소폭 자체가 많이 컸던 전년 동기 기저 효과에 큰 영향이 미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등 중심으로 올해 2분기 수출액 증가가 아무래도 좀 많이 개선될 거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수출 호조 2분기의 수출이 35%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2020년 3분기 이후로 계속해서 회복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2분기 수출 증가폭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섹터들은 계속 주목을 또 해보셔야겠죠.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오늘은 왠지 이 업종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가요? 네,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 업종으로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수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도 가장 수요를 많이 한 반면에 생산도 가장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이 경기 회복을 지금 가장 빠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저탄소 중립국으로 선언을 하면서 철강 생산 자체를 10% 이하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줄임만큼을 수입으로 대체하겠다. 바로 반사액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인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큰 수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올 6월까지 생산 자체를 완판했다라고 밝혀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출 호조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글로벌 자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너무나 지금 부족합니다. 제품의 수요를 생산하는데 오히려 못 따라갈 정도니까요. 그만큼 굉장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환경이고 거기에 따라서 철강 업체들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업종 키워드로 철강 업종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중국에서 저가 철강 물량을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이게 또 바뀌게 됐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또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 흐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종목도 그럼 철강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슈 자체가 시장 이슈 자체가 오늘 이슈가 거의 철강 쪽 이쪽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포스코 강판이 정말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 무려 9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모회사인 포스코가 전날 26일 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이익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대별에서 무려 120%나 증가한 1조 5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2분기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철강제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포스코 강판 주가도 오늘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4거래를 연속으로 봤을 때는 90% 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만큼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최근 세계 철강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만큼 동사의 수혜도 기대가 돼서 많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해서 오늘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 키워드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